도대체 넌 뭐할라고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니? 노리개도 맨날 내꺼 빌려 쓰면서 그 돈 다 모았다 어디다 쓰나 몰라. 너, 너 혹시 기둥서방 생겼니? 아, 나좀 봐. 남자가 옆에만 와도 주랭랑을 치는 널 보고 기둥서방이라니. 내가 언제 주랭랑을 쳤다 그래? 니가 맨날 그렇게 비싸게 구니까 사내놈들이 너한테 더 껄떡거리는 거야. 나도 이제부터 비싸게 굴 거야. 오라버니, 공부는 잘 되셔요? 이걸로 책도 사고 옷도 좀 사해보세요. 만덕아, 너 기생생활한다고 문중어른들 걱정이 태산같으셔. 사대구 집안은 아니더라도 양반소리나 듣는 집안 아니냐. 너 때문에 천민소리 듣는다면 난리를 피시는데. 어릴 때야 먹을 게 없어서 기생이 되었다지만, 이제 그만두거라. 그럼 오라버니는 내가 기생질이라도 안하면 뭐 먹고 살 건데요? 내가 갖다 준 돈으로 겨우 끼니 연명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못 살겠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웃음팔아 번 돈으로 공부하고 밥 먹고 내가 꼭 무슨 버릇이 같단 말이야. 놀아줘요? 캬 으 무슨 남자가 그리 힘이 없어 오늘 밤 내 양기 좀 받아볼라우 예끼년아 니년들 양기가 암만 좋아봤자 뱀이나 사슴뿌보다 낫겠냐 그리고 오늘 준다던 뱀탕은 왜 여태 안 가져오는게야 좀 쉬셨다 놓으세요 부탁하신 뱀탕하고 사슴뿌리 준비해왔습니다 어디 먹어보자 아 좋다 초양아 드디어 심술시대가 도래에 도다 초양아 흰자랑은 이런데 사는게 아니지 초양아 마누라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걸 우리 6개월만 계약 여론 어떠냐 얼마 줄건데? 그거야 달라는대로 주지 난 좀 비싼데 이야 그것도 몸이라고 몸값을 달래느냐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인연이 아니 감히 내가 누구라고 기생년 주제에 4대8을 쳐 아니 인연이 아 저 뭐가 진난데 이 김을 다 잡쳤네 이거 어? 아하 참나 인생이란게 헛된 때가 없다구나 가난할 때보다 더 싫은 그때 나는 사랑이라는걸 배웠고 내 평생의 은인을 만났으니 말이다 가만히 있거라 괜찮사옵니다 니 뭐 그리 서러워 우느냐 한이 많아 그렇지요 그 고운 얼굴에 무슨 한이 있다고 한이 얼굴에 있습니까요? 가슴에 꼭꼭 숨어있지 그래? 정말 꼭꼭 숨어서 안보이는구나 이만하길 다행인줄 알고 그만 화풀거라 그분 지체가 요즘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올라간다는 종이 이쁜 강상민 어른 아니더냐 순모어사인 나도 올려다보기 어려운 분이니라 지치 높은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여요 저는 저일 뿐 싫으면 그만이지요 허허 어찌 관계인 니가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 어른들 심사를 건드려 어머니 기생을 그만두고 싶사옵니다 뭐야? 귀청 터지겠다 아버지가 배를 오래 타고 다니셨어요 거상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못해 자주 나가셨죠 풍랑이 있는 날이면 잠도 못 자고 바다에 나가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는데 어느 날 바다가 우리 아버지를 한입에 꿀꺽했어요 꿀꺽? 넌 참 재밌는 아이야 전 바다가 싫어요 왜? 여자나 건널 수가 없어서요 나라법이 너무 나빠 여자만 못나가게 국법으로 정해놓고 우리나라는 왜 여자 남자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거죠? 허허 그걸 나한테 따지면 어쩌노 하늘한테 따져요 남자로 좋겠다 저 좀 업어 주실래요? 우리의 여자들이 어디서 오르마에 나오지